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SEC 항소 기간이 10월 7일 마감됩니다. 현재 XRP의 가격이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SEC가 절대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EC와 리필 간의 소송 비용은 벌써 2천억이 넘었는데 더 소송을 진행하려면 SEC가 이 소송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SEC 올해 예산안은 이미 바닥이 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나라도 예산 마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건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가상화폐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안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리플 신탁을 공식 출시하면서 이더리움 다음으로 리플이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10월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고 나면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에게 1달러 돌파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만한 호재는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과는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바로 가상화폐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대장주 비트코인이 8,500만 원 선을 돌파 후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면서 3월 이후 최대 불장애올 것을 예측할 수 있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이루게 될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제 개인 오픈 채팅방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0분 넘게 찾아와 주셨어요. 딱 1000분 목표로 하고 있고 10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개인 텔레방에서는 이번에 1000% 이상 갈 종목도 공유되어 있고 이러한 종목을 포함한 모든 정보 제공은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설명란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부분 눌러주시면 해당 텔레방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누르고 입장 신청해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승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문자 남겨주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승인해드릴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저 혼자 운영하는 비공개방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 점만 꼭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 영상도 꼭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큰 가장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대선 후보가 누가 당선이 되든 상관없이 미 정부 내에서는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내용을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서류가 연준의 서류인데 지금 연준의 서류를 보시면요. 이미 미 정부 기관에서 승인이 올해 전부 다 끝나 있고 시행까지 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에 나설 거라는 것까지 전부 확인되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테지만 미국이 바로 암호화폐 CBDC 사업 관련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암호화폐를 국가화폐로 진행하여 제2의 달러로 자리 매김하겠다는 건데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 진행 중인 코인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 테더 같이 아예 달러와 연동시켜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 모든 코인들은 서류 내용을 보시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미 정부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미 정부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과 화폐로서의 기술력, 보완, 확장성을 가진 이 코인을 선별해서 진행했고 현재 그 코인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코인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수차례 미 정부의 수많은 지갑들 중에 해당 코인을 이동시키기까지 했으며 수급 조절로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었죠. 원래 제가 처음 알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1원도 안 했는데 점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하였음에도 벌써 1원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씀드렸죠. 제2의 달러로 만든다고.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무엇부터 할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연동을 할 겁니다. 달러와 버금가는 가치를 만들고 안정성을 위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못해도 1,000원은 최소 금액일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게 될까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SEC, 연준, 재무부 이 세 곳이 움직이고 있다면요? 막말로 SEC의 갠슬러 의장, 파월 연준 의장, 재무부 옐런 장관 이 세 명이 정부의 압박으로 한마디씩만 해도 세계 경제가 출렁입니다. 그만큼의 입지를 가진 인물들을 움직일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예요. 여론 때문에 물론 대놓고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존폐 위기가 달린 만큼 무조건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왜 승인했는지 이더리움을 왜 승인했는지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 주도하에 관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보고 미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여기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또 다른 제3자가 되든 지금의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코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000원까지 그러니까 1,0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바로 공개하기엔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계속 보내면서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는 제 채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띄우다 보니 영상에서는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해당 내용은 세부 코인명, 정보, 거래소 모든 것들은 제 개인 번호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감사라고 써서 문자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로 내용 답장 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유료 업자 판별도 같이 확인한 다음 정보 제공해드리는 거라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PC 버전 아래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이 더보기랑 클릭하시면 나오는 링크가 있는데 여기 통해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선 끝나면 단기간만 봐도 몇 천 프로는 우습게 올라갈 겁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전부 무료라고 그랬죠. 비용 드는 게 없어서 5천 원, 만 원이라도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보는 미리 받으시고 진짜 단돈 만 원이라도 넣어보세요. 이미 고점 찍고 개인 투자자들만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럼 전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